짱 드디어 실물 다시 보겠습니다 오! 와일드님께서 가웅이 예뻐!x3 감사합니다 카스님 와서 인사 좀 해주요 와일드님! 와아아아!!! 와와와와와와 وال 와일드님 222개 감사합니다 우리 와일드님께서 오늘 방송 첫 풍선 22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00일이니까 안 와야겠다 꼭 저렇게 말하더라 미워 미워 나는요 와일드 중간 와우 대박 와일드아아이 와일드님 222개 사면다 대박 쌍컹 네 시 아 와일드님 감사합니다 어떡해 난 넘나 당황스럽고 넘나 기쁜 것 3.5단공은 멋져요 감사합니다 나는요 와일드 좋은 것 아이쿠 아 진짜 와일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와일드님 원하시는 리액션 없어요? 원하시는 리액션이 혹시 있어가지고 저한테 제작권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루시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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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You're so fine, lose my mind And the world seems to disappear All the problems, all the fears And the world seems to disappear You're so fine, lose my mind And the world seems to disappear All the problems, all the fears And the world seems to disappear You're so fine, lose my mind And the world seems to disappear All the problems, all the fears And the world seems to disappear You're so fine, lose my mind 3336 님도 못 읽잖아 우리 동동이가 이다하기 있는 강의 귀요미 고마워 동동아 고마워 생일 축하해 오늘 서울 습던데 아 오늘 또 아침부터 수석까지 갔다 왔어 경찰서를 루엣님 여기서 매니저 보고 계셔 루엣님 여기서 매니저 보고 계셔 루엣님 매니저 올려드릴까요? 짠 매니저 임명 자 허윤민 스타일러 한번 시원하게 수확수확수확 한 한 시간 반 운전했겠는데 무슨 소리야 가는데 한 시간 반인데 왔다갔다 세 시간 운전했지 누나 지금 피곤해 죽겠어 진짜 이거 지금 이거 이거 해가 따뜻하니 이거 노곤노곤 잠이 와 어 바람 불면은 비명이 나와 자동으로 바람이 훅 불면 나랑 민구랑 소프라노지를 하고 돌아다녔어 began 너무 너무 Relo 너무 시끄럽죠u 죄송해요 아 추우면 contrary 신고하세요 우리 하 하율와일드 님께서 11리 한번 같이 상 hey 난 사랑경찰관 내가 오늘 경찰서 갔다 왔다고 112 these phone 감사합니다 나 완전 스트레스 받고 엄청 개고생 심했어 진짜 완전 짜증났어 나 매니저 시키면 나랑 BJ님이랑 방송할 듯 그럼 난 방송할 듯 오늘 하율님 중방 하셨는데 하율이 어제부터 중방 시작하지 않았어요? 잘 끝냈나요? 우리 와일드는 가서 받겠다 그치 이제 222개 날리면 딱 1000개인 누나 중방 하는 거는 알죠? 하지만 거기다가 선물을 쏘는 방법을 모르는 거 아니야? 요즘 제 방에 한국 분이 와가지고 오늘 형광복 만 개를 쏘고 가셔가지고 그 한국 분이 대체 누구지? 중국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이폰은 쓸 수 있어? 아까 중방 잠깐 들어